중국인 줄 아셨죠 중국 아니구요 한국이에요 저 한국 들어왔습니다 한국 들어왔고 좀 며칠 됐는데요 그동안 인사드린게 좀 늦었는데요 한국 들어왔지 조금 되구요 지금 당무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무관 영상을 못 올려 드리니까 무슨 일이 있나 중국에서 또 어디 잡혀가지 않았나 이런 걱정하실 것 같아갖고 이렇게 짧게 영상 인사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당무관은 한국에 있을 것이구요 경기도 이천쪽 이에요 그리고 물을 써야 언제 다시 중국 들어갈지 그리고 제 차는 중국 님보 구독자가 잘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있어갖고 맡아주고 있어갖구요 님보 구독자 한테 맡겨놓고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한국에서 잘 있다는 거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중에 다음에 다시 중국에서 중국 들어갖고 중국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릴 때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 고마워